Y뉴스 가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이 처음부터 정윤회 씨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과 관련된 동향을 조사하던 중에 정윤회 씨의 관련 동향이 확인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향 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응천 비서관으로부터 구두보고가 아니라 서면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문건과 함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초기에는 박재만 회장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문건 작성을 부탁했다. 조사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별건이고요. 정윤회 씨가 박재만 이지 회장을 미행했다는 건 별건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온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비서실장 사퇴설이 놔두는 겁니다. 찌라지도 나오고 얼른 보고도 되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그런 얘기가 놔두는지 그 진원지를 파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조사를 하던 중에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모임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직접 치시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 기자를 그제 고소를 했죠. 오늘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왜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는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한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사퇴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맞다는 취재의 진술이 있었다. 조홍천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시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이다. 민정수석이 지시했더라도 비서실장의 지시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의 지시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되는 것이고 이 보고서의 최종 보고자는 대통령이 아닌 김기춘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최초의 보고서 제목은 비서실장의 사퇴설 관련한 언론 동향이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정윤회 괄호에서 동향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히 비서실장의 사퇴설 얘기가 아니고 이게 더 큰 문제 같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이 바뀌게 된 것이고 조응천 비서관은 이 보고서를 세부를 출력해서 한 분은 자신이 갖고 한 분은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또 한 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주면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은 그동안 청와대가 해명했던 그런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인가요? 청와대 해명과는 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구두보고라고 해명했고 또 자신의 사퇴설에 대해서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확인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홍경식 전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대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속 조사라든지 그 다음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사실 문건의 내용으로 보자면 당연히 후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참석자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은 뒤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김기춘 비서실장만이 알 텐데 김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당직자들에게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서 묵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은 뒤에 수고했다. 나면 자리에 연련해야 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찌라시 수준의 보고에서 묵살했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과 조홍천 비서관의 말은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박환천 경정이 이 문건을 보고한 뒤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조홍천 비서관도 경질이 됐고요. 민정수석실 의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보고하는 문건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되는데 후속으로 감찰조사가 아닌 오히려 문건 보고자가 경질됐다는 것은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문건의 내용이 전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준 문건 내지는 문건의 내용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과 박환천 경정이 경질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건 내용의 당사자들이 그러면 조홍천 비서관이라든지 박경정의 경질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의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문건 내용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대로 찌라시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건의 내용이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덕중 국제청장이 경질되지 않습니까? 문건의 내용이 전혀 엉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조홍천 비서관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 내용의 60%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정윤회 문건이 정식 감찰보고서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높은 동양보고서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정윤회 씨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제청장. 이 사람이 실제 그 모임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홍천 전 비서관은 모임의 실체를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제청장이 실제 그 모임에 참석했다면 모임의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건에 나온 말들이 소설이 아니라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은 언론사로 치자면 일종의 정보보고가 유사한 거다. 이게 이걸 근거로 감찰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감찰 조사 이전의 일종의 동양보고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또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반 대기업에도 지금 유출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 경로는 일단은 박환천 경정이나 조흥천 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검찰 수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한화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했잖아요. 이 2명은 박환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놓은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이 흘려준 그런 의욕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제3의 인물이 누구일 것인가 또 수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를 한번 돌아간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왜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한 것이냐? 사실 그게 고소할 사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검찰총장도 했고요.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최종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겠죠. 물론 대통령이 저의하지만 실무적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공식 보고서이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보도가 어떻게 명의를 해소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의 진술대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비서실장 사퇴설의 진원지를 추적하다가 정윤혜 씨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의 모임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걸 보고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후속 조사를 지시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묵살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셈이죠. 결국은 자신이 지시했다는 것을 보도한 기자를 고수한 것은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닌가. 또 다른 언론들의 후속 보도를 막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Y뉴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